네, 방금 전에 보신 대로 CJ가 K-POP을 앞세워서 토정 페스티벌을 전 세계에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스티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먼저 이제 BPC 탄젠트, 글로벌에 진출하는 BPC 탄젠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PC 탄젠트는요, CJ의 공연 제작 전문 계열사입니다. 지난주 초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국내 최대 EDM 페스티벌이죠. 월드 DJ 페스티벌에서 저희 이델리TV가 김은성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월드팬은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이죠. 그리고 여기에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 에스토어, 코리아 등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을 수년간 주최하고 있고요. 또 기업 행사와 아티스트 육성까지 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EDM 페스티벌의 분야의 선봉장으로서 국내의 관객 참여형 페스티벌의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BPC 탄젠트가 CJ 계열사인가요? 네, CJ 계열사입니다. 일단은 CJ 이번 페스티벌이 좀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아티스트가 주인공인 일반적인 공연과 달리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데요. 관객들은 페스티벌이 열기 수개월 전부터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고 또 그날을 위한 특별한 예상을 준비합니다. 또 축제 현장에서는 무대가 아닌 변신한 나를 찍고요. 실제로 김은성 대표님은 우리의 페스티벌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아마 모든 공연을 통틀어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찍는 축제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참석한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된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종 EDM 페스티벌, 이 월드 DJ 페스티벌이 글로벌로 진출을 한다.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월드 팬은 국내 토종 EDM 페스티벌인데요. 국내 페스티벌 IP가 글로벌을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남미, 오스테레일러 등 글로벌 10여 개국 파트너사들이 이미 월드 팬 IP 페스티벌 글로벌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현재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BPC 탄젠트는 해외 진출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연계가 됐습니다. 월드 팬은 국내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에서 요청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해외 관람객 비중은 실제로 기존 10%에서 현재 20%까지 크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성 대표님은 EDM의 인기는 앞으로 10년간 더 갈 것이라고 봤고요. 이를 위해서 글로벌 월드 팬은 기존보다 더 큰 규모로 진출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토종 K-페스티벌의 위생을 제고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습니다. 더 큰 규모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월드 팬 K-POP 버전, 월드 K-POP 페스티벌을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CJ는 월드 K-POP 페스티벌도 런칭합니다. 내년까지 10여 개국에서 선보이는데요. 이 2시간 남짓이 공연과 달리 8시간가량인 페스티벌인 만큼 K-POP뿐만 아니라 K-뷰티와 패션 등 우리 문화 콘텐츠 부스도 들어오면서 문화 전파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CJ가 그러면 지금 K-POP을 새 문화 먹거리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주류에 오는 EDM 음악과 같이 K-POP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대중적인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K-POP은요. 음악 외적인 부분이 워낙 발달해져 있는 데다가 해외에서는 K-POP 뮤지션들이 워너비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공연과 음악에 강점을 가진 CJ E&M과 그리고 또 국내 대표 페스티벌 제작자죠. BPC 탄젠트의 역량을 합하여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양산은 손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협업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던 상황이고요.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으로 월드 K-POP 프레스페벌도 그 일환입니다. CJ E&M 측은 K-POP 시장의 글로벌 접연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라이브 공연 기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POP을 활용한 대형 페스티벌이라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결국 K-POP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이 발판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 공연계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힘들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공연 업계인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해서 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 첫 번째로 허용이 되지 않았고요.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나마 어렵게 예정됐던 공연마저 취소되면서 아예 공연 자체가 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온라인 생존계를 통한 비대면 공연이 열렸고요. 엔데믹을 맞으면서 이 비대면 공연은 사양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양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확장현실 등 기술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현대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과의 소통인데 이 기술 발전이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때문에 비대면 공연은 앞으로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페스티벌이 좀 아무쪼록 잘 성공을 해서 우리 치밀었던 공연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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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